15월이네 오 엔아엑셀 라인 디바? 라인 디바? 뭐야 디바라 순유래 괜찮잖아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 엔아엑셀 라인 오 엔아엑셀 라인 순유래 더 좋잖아 뭐야 간다 가자 이름 믿지 우리 조합 좋다 야 색다른데 이거? 괜찮다 이 메타 나쁘지 않아 폭탄 대전이다 서로 빵빵 터지는구만 디바 라인 듀오에요 저거? 아 듀오에요? 저걸로 어떻게 다행인데 둘이 듀오야? 아우 듀오구나 나이스다 제제 혹시 라인 디바 개쇼운데 이 지랄 미쳤다 왜 이렇게 조자? 왜 안터지지? 귀엽다보니 잡히네 귀엽다보니 잡히네 야 상대 너무 빡세게 잡혔는데? 야 앞으로 가자 우리 앞으로 꼬라박자 아 나 지금 출발해서 좀대 조용 이거 앞에서 안 막으면 시그마 뭐해 시그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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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 자 어 야 디바 있네? 자 자 헬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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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못 오게 라인 온쪽 빼 라인 온쪽 빼 여기가 비비다가 비비다가 어디가 났나? 으흥 가자 에이팅 가자 아 방 까둬 미안 안보여 너는 똑같아 방 터인다 내꺼 어? 야 뭐야 어? 아 음파 막혔구나 여기 잘 쏘냐 어? 어 이상해 죽었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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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가 없네 야 동굴 야 동굴 나왔다 힐 동굴 위도 동굴 위도 아 또 잊을 것 같아 시***아 야 트위 디바 트위 디바 파티나 할 준비 아 2층에 한 줄 아 2층에 한 줄 아 2층에 한 줄 2층에 한 줄 트위 디바 자요 힘들어 오케이 확인 확인 잔방 두고마들 동냥 탈탈 뒤라 퐁 뒤라 퐁 아 힐미 어 뒤에 송아나나 위도 송아나나 위도 둘 다 잡아야 돼 송아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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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? 뒤졌다 나 안가? 아 막턴 될 것 같은데 아 막턴 돼 돼 돼 돼 이거 팀한테 맞지 막바 아이씨 갔다 밀러줄래 방패 내가 비빌게 이거 내가 할게요 와 막아 뒤질 것 같아 뒤라인 와 진짜 뒤졌네 뒤에 라인 다 뒤졌다 이거 아 뭐야 이거 시그마님 방벽은 무조건 위 안쪽에 해주세요 야 공벌게 아 야 우리 공 많이 썼다 공 많이 썼다 안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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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쪽 난 슈발 나 힐을 봐 힐을 봐 힐을 봐 뒤로 뒤에 물렀다 너네 이거 아 그거 잡을 수 있다 나 떨어져 헬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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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위아켓 묻어줄게 아 나 때린다 아 파티킬 묻어 폈다 얘네 날 막을 순 없어 아나이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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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맨 야 라임 부고 있어 야 라임 부고 있어 라임 부고 있어 라임 부고 있어 왜 힐 나왔어 왜 힐 라이힐 힐 티봐 적힐 티봐 나 풀붙었어 한편 키워미 키워미 땡큐 영롱이 2차 안 줘 나 힌트 게임이다 너가? 무골뱅이다 안아 꺼 안아 꺼 매크리 왼쪽 파티꺼 파티꺼 매크리 잡아라 괜찮아 대전골은 안 줘 아 아 이거 왜 아파나 야 D가 던졌는데 그거 너넨 몬키 네프트 잘 준비해봐요 헬메 헬메 땡큰 바로 갈래? 몬트 고고고고고고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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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츄 볼래? 안필 라인보우 라인보우 앞에 못 찍을까봐 나 끌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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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른쪽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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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확인했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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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빠질게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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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조직 한팩 나네 난 내가 죽어 한조 돌았는데 아닌가 다모 돌았나 오 키워지마 오 키워지마 호가에벨 호가에벨 오 마이 갓 아 시베 여기 왜 맞아 야 우리 퐁 차는데? 턴 타입을래? 아 잘 끝나 이거 해야 돼 포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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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ㅆ 자 터치할게 포고필 뒤에 맥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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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맥크리 파티님 맥하 맥하긴 맥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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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더 터치하면서 해볼래 이거? 야 터치만 하자 아 오른쪽에 앉아 오른쪽에 앉아 라임필인데 라임필인데? 라임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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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에 오른쪽에 안아 우리 원수위 키워 원수위 키워 야 야 찍었어 야 하나 하나 박스턴 야 둔부터 불러 둔필 야 둔필 나 윈디됐네 어쩌다 윈디됐네 상라? 또 라디야 이 새끼들? 오오리야 윈선이라는데? 윈선이라고? 바로 리퍼로 그냥 뚝배기 다 뺄게 나 윈선은 윈도우 한 번 상라 잎고 수비가 왔는데? 라임 있다 라임 어 형님 윈도우 라임 디바 바스 아 오른쪽 있다 이거 바꿔 깨져 아 저 낙사부 노려보게 저 폴레 바꿔게 저 폴레 바꿔게 이친 디바 윈도우 어딨어 윈도우 만사자 함estdb EUSM 이틀즈 교환 이것만 재워놨거든 이것 아냐 아 Ik throwing 보수 부작 Jerob 제가 윈도우만 봐야겠다 형이 왜 윈도우 해 메이 내가 메이 어 이걸 위드하네 아 나쁜 말 메이 할게 메이 갑니다 어 위드 잘하? 오고마 할래? 이거면? 좀 샀어 아 웹조이치는 썸매네 위드 썸매네 위드 니 이거 이조 쩌져버리 원숭이 렉키면 안되긴 하는데 뭐 렉키네 빠져라 위드 빠져라 위드 빠져라 위드 빠져라 위드 빠져라 위드 야 메이공 차니까 메이공 가야 돼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나 죽겠다 또 아 어 아 나이도 얻어 이거 야 라이라야 빠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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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봐 이거 빠스 잡아봐 해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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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까부터 보고 적을 시발 나이스 나이스 두툴로 부지 불꽃 미컫 자 다리 야 잔 빠스 필 빠스 필 내려도 나 바로 가야할가 없는데 자 라임스 가그로 온다 이쪽에 트레이서 자 더바타임 너무 오리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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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툴 밑에 딜가 빼볼까 이거 바툰 힐해야 돼 힐해야 돼 딜야만돼 아이고 자 우리가 잡아 쟤네 바툰 쟤네 둠킬 갖고 왔다 오우 ㅅ골 이거 비비는 거 다가? 지하로 가지 지하로 터치잇을 거면 예 즉스 공격을 지적합시다 동탈 여기서 우리 팀 올 때까지 기다려도 되고 바티님 이거 뒤에 트레이오는 거 맞아 말아주세요 응 왜왜왜왜왜왜 야 동태야 다 떠올 누졌다 돌격하다 나갈 필요 없을 듯 천천히 나갈 필요 없을 듯 천천히 나갈 필요 없을 듯 천천히 야 비닉 비닉 망치온다 이제 피틀온다 뒤에 트랙 야 소민아 뒷봐봐 뒷봐봐 야 뒷봐봐 뒷봐봐 나가다 이제 앞에 나와볼래 이제 나와 이제 여기가 좋아 내가 말라고 이길 자자만 고맙지 니가 에이 볼 고 시그마 노노노 볼 볼 볼 노노노 시그마 아 나이스 이길만하다 근데 날 좀 늘려 트랙 연주하게 야야야야야 집하자고 있냐 깨발빗 깨발빗 아무쪼 필리필넛 폴리필넛 폴리필 자기를 구입하자 다 타이고? 다 힐 여기 둘 힐 왼쪽에 힐인데 아.. 될 시간이 잘 못할거야 형 해봐 해봐 뽕 떠줄게 뽕 떠줄게 아니 이거 골 막히지 나이지 괜히 이어갔는데 빼야돼 빼야돼 둔봐봐 둔봐봐 야 둔봐봐 빼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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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우리 힐러 다 왔어요 involvement 야 나 보고 살아있다 야 라인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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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필 야 돌진 하나부터 하나부터 야 팀조심 나 딱딱힐 딱딱힐 나이트 힐 나이트 힐 게이드 야 트레이너 2층 먹어놔봐 집은 먹어놓자 2층 먹어둬 5-4-3일게 디바 2층 간다 디바 잡았어 안되겠지 몽두는게 12층 티빗 띠빗 야 띠빗 가졌다 하묵 꺼봐 하묵 꺼봐 티비 이거 뽕듬드 뽕듬부터 가자 이거 뿅풀 준비해주세요 뽕듬 가게 기다려 기다려! 아니 왜 이렇게 길게 가? 이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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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게 알게 야 부착했니깐 부착했다 아 부착했다 이거 차라리 누워할까 이거 길이 안 많은 거 이걸 파워가면 될까? 아 죽어야지 툰뱅이 너무 빠르게 왔는데 툰뱅이 가야지 화물 미소까지 하면 돼 낙낙 비냉 부터 이용하자 아 나이스 모두 오지 야 둠바부 야 둠필야 둠필야 나이스 야 또다다 이참 마틴 파티 왼쪽 이참 파티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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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왼쪽 툰툰 왼쪽 툰툰 지금 죽으면 안 돼 두툰 믿어볼래 이거? 앞에 탱커드 두툰 뒤에 울탈했다 이거 왼쪽 툰툰툰툰 이걸 이긴게 신기하다 신기해 잉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